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을 뱉은 여자, 그리고 그걸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남자, 이렇게 두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런거 해줘도 어차피 어머니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아내 귀싸되게 올리고 바로 이혼하고 왔습니다. 원제, 내 이혼이야기 이미 저희가 이혼도 했고 그래서 이젠 완전한 남남이지만 편의상 그냥 아내라고 쓰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컴퍼스 커플로 졸업 후 1년만에 그러니까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저희 아내를 이른바 개념녀라고 믿었고 당연히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말이죠.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옛날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교통사고를 당했고 특히 이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천만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지적장애를 가지게 됐고 상급입니다. 지능이 60대 초반이에요. 이는 어머님 당신이 평생 가져가야 할 그런 후유증이었죠. 솔직히 평소 대화를 주고받거나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몸이 힘들다든지 투정 부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10살 미만 어린아이처럼 막 칭얼거리고 울고 때를 쓰고 보채고 그랬어요. 도저히 어른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었죠. 여하튼 저희들 결혼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으니 당연히 적적할 거고 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닙니까? 이거를 남편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그래 두 사람 즐거운 시간 보내 이렇게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돈도 100만원 보탰고 아내도 엄청 좋아했죠. 그렇게 아내와 장모가 여행을 간 그 며칠 사이에 저는 어머니가 있는 본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장모님을 챙기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왠지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희 본가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원래는 개를 안 키우던 집안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키우고 싶다며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유기견이었죠. 의사 권유로 아버지랑 동물봉사를 가끔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 꽂혀버린 그런 강아지였어요. 여하튼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루종일 그 강아지를 뭐랄까 진짜 사람의 아기처럼 품에 안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강아지를 쓰다듬는 어머니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분명 자식인 저도 저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다시는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제 가슴을 다 찢어발기더라구요. 어머니가 마치 그 강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자는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신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존재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그런 강아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문득 드는 생각이 어머니와 저는 지금까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스러움에 며칠 동안 어머니 몰래 참 많이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행을 끝낸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 아내한테 저는 연차와 주말을 이용해서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때 아내의 반응이 너무 의외인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내도 기분 좋게 다녀와라 이렇게 말해줄 거라 여겼는데 역정부터 내는 거였어요. 왜 자신을 두고 단둘이 가는 거냐며 짜증을 오지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명이 같이 가자가 아니라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두지 말라고. 참 당황스럽더군요. 아니 너무나 그 이기적인 모습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혹시나 아내의 그런 모습에서 제가 반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걸 더 크게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의 며칠 동안 단단히 토라진 아내를 달래야 했었고 다시 한번 어머니와의 여행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바로 이때 아내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시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읊어보자면 아니 니네 엄마 어차피 좋은 데 가도 모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눈물이 핑 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엄청난 분노로 몸을 떨었는데 이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붉게 물던 제 두 눈을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흉을 이어갔어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돈 많이 써도 어차피 모른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말들을 쏟아내는데 여기서 아내에 대한 제 감정은 이제 뭐랄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무색한 것이 되어버렸고 아내의 뺨을 올려 쳤어요.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가 긴 연애와 결혼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내한테 욕은 물론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정말 깜짝 놀란 토끼 눈을 하던 아내는 제 말에 얼른 옷을 챙겨 입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와 아내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모든 대화 일체를 제가 다 거부했어요. 가정법원에서의 두 번이 아내와 마주한 전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가정법원 앞에서 저를 보며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며 뭐랄까요 마치 별거 없고 귀찮은 일이라도 되는 듯한 이런 말투를 보이는데 아마도 결혼하기 전 뭔가를 크게 잘못해도 항상 제가 용서해주고 웃어들던 모습 그게 그때도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쉽게 본 거죠.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돈 깨지는 것도 눈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오랜 연애로도 사람의 극깊은 속은 알 수 없다는 거 이거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연애할 땐 우리 어머니를 늘 어린 천사 같다고 했던 여자였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한 달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한 두세 번 정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캠핑이나 어디 저 좋은 데 여행을 갑니다. 캠핑장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뒤쫓아 어린아이처럼 웃고 같이 뛰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고 울컥울컥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 고기라도 먹으려 치면 잘 구워진 고기를 가져다 호호 불어가지고 마치 아기한테 먹이듯 강아지한테 먹이는 어머니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릴의 연기와 열기 사이로 제 얼굴을 숨기곤 합니다. 눈물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후회는 조금 더 빨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입니다. 지금의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그를 보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동시에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반 와 이게 진짜 사람 새끼가 맞는지 의심이 파악되네. 뒤에서 몰래 호박씨를 까다 들켜도 기분 개그지같을 일인데 그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딴 개소리를 대놓고 했다고? 헐 2반 이게 빡치긴 해도 이런 경우 이혼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정말 사실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완전히 차단, 거부를 한 것 같아요. 있으니까 여자의 대화를 말이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서로 팽팽할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 정도로 이혼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일방적인 이혼 요구라 재산도 오지게 뜯겼을 것 같습니다. 3반 그래도 쓴이 당신은 용기가 있네. 그 소리 듣고 바로 따기를 올렸으니까. 나는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물론 자식이라는 핑계가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내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4번 이거 주작인 것 같아요. 몰래 하다 들킨 거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저런 말을 누가 대놓고 하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주작이지. 되딜까? 아니 나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파키슨병 걸린 자기 시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 뭐라더라? 어차피 죽을 건데 돈 처발라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 5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100% 진짜라고 봐요. 몸이 아파 요양병원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아 갈 사람은 좀 빨리빨리 가줘야 산 사람이 살지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며느리를 내가 실제로 봤거든. 나중에 할머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병원비랑 당신 노후에 쓰려고 모은 돈 2억이 통장이 있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을 거라 생각한 며느리가 그걸 슈킹 빼돌려버린 거지. 그랬는데 시모 건강이 다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절할 질을 한 거야. 며느리가 중간에서 돈을 다 빼돌리는 바람에 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다며 할머니가 애처럼 엉엉 우시더라고. 아들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다 서먹해지는 거죠. 까딱하면 나는 죽고 우리 아들은 이혼당하고 내 손주는 남의 손에 크게 되겠다.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6번. 와 이런 미친. 니네 엄마 어차피 좋은 데 가도 모르잖아. 이거 보고 나 진짜 한 3초 멍 때렸다. 띵 했어. 진짜 칼에 안 찔려 죽은 게 다행이네. 헐. 7번. 이 글쓴이 진짜 성인군자의 보살이구만. 야. 만약 우리 엄마한테 저딴 말을 짓거렸다. 두 번 다시는 낯짝을 못 들고 다니도록 내가 얼굴 다 뭉개받았을 거야 내가. 8번. 쓴이 재산 많이 뜯겼죠. 그렇게 떼일 거 다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하셨군요 형님. 참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글을 보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혼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일방적인 이혼 요구니까 돈도 많이 뜯겼을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그런 단서가 있죠. 연애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대학 시절 내내 오래 한 것 같은데. 군대 기다려주고 했으면 한 5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자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봐주고 화도 안 내고 하니까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거기다 일도 바로 그만둔 걸 보면은 빨대 꽂으려고 한 것 같은데. 부디 진짜 너무 거짓같네.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